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관상 성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무슨 무당이냐 하시는 분도 계셨었고요 제가 또 여기 썸네일 제목과 같이 돌싱 시집 보내준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사기꾼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관상 성형의 목적이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얄성하게 하고 높게 하고 얼굴을 V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자연스럽고 고급진 좋은 관상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걸 한 26년째 하다 보니까 노초년 시집 보내기 할머니 시집 보내기 돌싱 시집 보내기라는 뭐 좀 장난 같지만 사실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때 그 저의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돌싱 시집 보내기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얼굴을 분석하면서 이분이 뭐 40대 50대 뭐 이런 노초녀라고 한다면 혹은 돌싱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혹시 이러한 분위기의 얼굴로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시집을 가거나 뭐 시집을 뭐 설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욱 고급진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왼쪽 분과 오른쪽 분 얼굴의 차이점을 분석해 드릴 것인데요 차이점을 정확히 분석을 해내야 하는 이유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오진없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양쪽 분의 차이점을 완벽히 분석하여야 어떤 성형수술로 이렇게 될지 그런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에서 눈, 코, 입의 이목급의 비율 즉 사독관상을 살펴보면 눈이 작고 코가 작고 입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눈을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이 큰 눈을 만드는 게 좋겠는데요 눈을 크게 하기 위해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술 앞팀, 뒷팀, 위팀, 밑팀, 풀팀, 사방팀을 하게 되면 젊을 때와는 다르게 인상이 사나워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눈썹이 하강하기 때문입니다 상암면부 비율을 비교해 보면 눈 아래서부터 헤어라인까지의 길이가 왼쪽 여성이 길어서 이마 여백이 많은 상태인데 눈이 커짐으로 인하여 눈썹이 하강하게 된다면 하늘색 점선 사각형의 이마 여백이 더욱 넓어져 얼굴이 커질 것이므로 눈 성형으로 눈을 크게 하면서 눈썹이 떨어지지 않도록 눈썹 거상과 이마가 넓어지지 않도록 이마 축소를 병행하여야 오른쪽과 같은 상암면부 비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콧볼 넓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동양인의 경우 콧볼이 넓다고 콧볼 축소 수술을 많이 합니다만 왼쪽 여성과 오른쪽 여성의 콧볼의 가로폭을 비교해 보면 왼쪽이 좁고 오른쪽이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커지면 눈 주위 여백이 감소하게 되고 코가 얄쌍하지 않고 오른쪽과 같이 두툼하게 되면 코 옆 여백이 감소하게 되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은 왼쪽과 같이 콧볼이 좁아야 예쁘고 오른쪽과 같이 콧볼이 벌어져 있으면 동남아필이 나서 세련되지 못하다고 했는데 여기 사진에서는 그와는 반대이고 수혜나 김태희 같은 연예인들의 경우 콧볼이 방방한데도 퍼진 코, 복코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입술 가로폭이 콧볼 가로폭보다 더 길기 때문에 콧볼이 퍼져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입술 가로 길이 확장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이 두 사진에서는 입술 가로폭 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사항은 왼쪽은 입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요 관상학에서는 각주구 혹은 복주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이나 복의 의미는 배가 전복됐다 이 뜻으로 뒤집어진 배 모양이라는 것인데 이 녹색선이 그릇이라고 하셨을 때 오른쪽의 앙월구 관상은 위에서 쏟아지는 복을 받는 그릇이 되지만 왼쪽의 복주구는 그릇이 뒤집어져 있어서 복을 담지 못하는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꼬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안부가 길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중안부를 눈에서부터 입까지 거리라고 할 때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 즉 골질의 상악골 중안부 길이는 두 분이 똑같이 약간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른쪽이 인중이 짧아서 훨씬 환한 인상의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악골 뼈 길이를 다리뼈 길이라고 할 때 왼쪽은 8부 혹은 9부 바지가 되겠고 오른쪽의 바지는 7부 바지인 격으로 윗니발이 훤히 드러나면서 시원한 웃음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상악골이 길다고 하더라도 윗니가 많이 보이면 7부 바지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아랫니가 보이면서 윗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다리 길이보다 바지가 길어 바지단이 땅에 질질 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이렇게 입꼬리가 쳐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안부 축소와 함께 입꼬리 하관 받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싱 시집 보내기 주제로 운이 없어 보이는 불운한 인상 예를 들어 주위에서 성격이 못되게 보인다는 등 한 손가락이 생겼다는 등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 성격도 악순환을 그어서 더욱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경우에 보다 순하고 부드러운 관상성형술을 하여 본인의 성정이 수술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굴만 보기에는 마음씨 좋고 배려심 많고 타인을 존중하는 듯한 그 얼굴 표정을 가진다고 한다면 주위의 대접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본인 자신도 동달아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게 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상이 나쁜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물건이 없어지기만 하면 그 아이를 의심한다거나 하면 이 아이는 이판사판 나쁜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게 되겠고 관상이 좋은 아이가 설사 훔쳤다고 하더라도 의심도 하지 않고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쩌다 실수한 것뿐이야 하고 주위에서 격려해준다면 그 아이는 뭐 서탄이 아닌 이상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관상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한 번 실패한 결혼 이후에 다시 더 나은 관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눈, 코, 입, 안꼬 비율을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마 여백을 줄여서 얼굴에 여백을 줄여서 작아 보이게 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콧볼 넓이를 너무 막 이렇게 얄쌍하게 해서 얼굴을 막 길게 만들거나 하지 않고 코 옆 여백을 줄여서 또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드려드렸고요 또한 인중 길이에 따른 그 앙얼구와 복주구, 각주구 그러니까 입꼬리가 올라간 인상과 내려간 인상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골질의 중안부 길이와 육질의 중안부 길이에 따라서 이게 바지가 질질 끌리게 되는지 아니면 구부바지가 되는지 아니면 칠부바지가 되는지 칠부바지가 제일 인중이 짧으니까 제일 예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보다 선하고 예쁘고 고급진 얼굴이 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